장세기 39장 오늘은 37장부터 39장까지 전체 말씀을 배경삼아서 은혜를 나눌텐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39장의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우리 소리 내셔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국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37장을 펼쳐놓으시고 말씀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셉이 세상을 살아간 방법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요즘 저희가 수많은 사건, 사고의 소식들을 뉴스를 통해서 접할 때마다 도대체 이 시대가,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왜 이렇게 가나, 왜 이렇게 되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수능 만점자이고 명문대 의대생이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문제로 상대방을 기부차변하게 살해한 사건도 지금 큰 충격 그리고 교육계와 사회의 패닉 현상까지 올 정도의 큰 사건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부참여란 그런 자기의 인생도 망치고 남의 인생도 망치는 일들이 빌비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건, 사고와 문제들이 쌓여있는 오늘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지금까지 한 번도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세상에 문제가 없었던 적이 없고 사건, 사고가 없던 적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발전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문제는 많고 사건, 사고는 계속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야 하는 일들이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점 쌓아져가고 있죠 많아지고 있어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도 그렇고 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젊은이들도 그렇고 직장 생활하는 사회인들도 그렇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자영업자들도 또 나이가 드신 우리 부모님 세대, 어르신들도 그렇고 다 걱정, 근심, 걱정, 근심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일터, 그리고 개인의 삶 마치 지뢰밭을 지나가는 것 같아요 언제 묻혀있던 지뢰가 폭탄이 폭발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 아슬아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가정 안에서도 보면 자녀들보다 먼저 세상에 태어나고 세상을 살아본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야,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를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부모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보니까 나도 잘못 살았거든 또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삶의 방법을 가르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된 방법을 가르치는 부모들도 있어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문은 가리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인생은 자기 스스로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인생에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며 또 후회와 불행이 있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선택하며 개척하며 나가야 되는 인생이니까 누구라도 어디에서라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모범다방처럼 제시해주는 사람이나 기관이 있다면 아마 요즘에 대박을 칠 거예요 구름대처럼 몰려갈 것입니다 어디 식당 하나가 개업을 했는데 야 이 집이 맛있다 하는 소문은 나도 요즘에는요 아주 줄을 서서 기다려서 먹어요 하물며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귀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성경은 삶의 교과서다 성경 안에 다 답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빠져갈수록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인간이 우선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수록 우리의 삶은 점점 점점 엉켜버리고 지금 사회는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아무리 이 세상이 발달해도 과학이 발달해도 문화가 발전해도 경제가 성장을 해도 절대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말씀 안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말씀 안에 답이 있다 자 오늘은 요셉의 삶을 보면서 그러면 요셉이 세상을 살아간 방법은 어떤 것이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요셉은 너무 잘 아는 인물이잖아요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여러분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이 태어난 그리고 자란 가정은 요즘으로 보면 금수저예요 참 부잣집이고 부족함이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아버지 야곱은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견뎌내고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큰 부자가 되었어요 당시에는 이 부를 상징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부인들을 거느렸느냐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아들들을 가졌느냐 이거거든요 야곱은 무려 네 명의 부인을 갖고 있었고 그 부인들에게서 열두 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그리고 부유한 넘치는 가정이었다 남부럽지 않는 가정이었다 모두가 다 부러워하고 촉망받는 가정이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의 가정 안에도 보이지 않는 문제가 많았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어머니가 다른 배다른 형제들 간에 식이와 미움과 다툼이 깊이 쌓여가고 있었어 그리고 그 미움이 누구에게로 집중됐느냐 하면 바로 요셉,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부인인 라헬이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드러난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난 요셉에게 그 미움과 식이와 질투가 집중되고 있었다 그냥 미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은 동생을 죽이겠다고 하는 살인의 마음으로까지 살인의 계획으로까지 이것이 이어지는 겁니다 형제 중에 유다의 만류로 인해서 결국 살인은 가지 않았지만 요셉을 먼 타국당인 애급 상인에게 노예로 인신매매하는 이런 비극이 벌어지고 만고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살아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형제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형제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동생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아버지를 또 속입니다 부자 간에도 아버지와 자녀 간에도 신뢰가 깨지고 거짓이 깊이 뿌리내린 것이죠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겠습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지을 수 없는 상처를 누가 남겼느냐 아들들이 남겨요 아들들이 교도는 커녕 그 뒤로 아버지 야곱은 매일매일을 눈물로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겉으로는 돈이 많고 부여하고 문제없어 보였던 야곱의 가정 안에 이렇게 심각한 문제와 상처와 눈물과 서로 속고 속이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었다 이것이 야곱의 가정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가정 안에도 비일비재하게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던 가정 이 가정이라는 환경 안에서 태어나 자란 요셉은 요셉은 다른 형제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자기보다도 나이가 훨씬 차이가 많이 나는 형들과도 그 많은 형들과도 요셉은 달랐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목할 지점이에요 이유가 뭘까? 왜 달랐을까? 오늘 그 세 가지로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았습니다 1번 말씀을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왜 달랐을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 중심으로 살았고 아버지 앞에서 정직했습니다 요셉은 그 삶을 여러 가지로 추정해 보면 형제들 간의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항상 아버지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정직했어요 그 말씀을 37장 2절의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보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러분 다른 각도로 보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하지라는 아들로 보이지만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요셉은 정직한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17세 정도가 되면 지금도 지금도 살이 분별을 할 줄 아는 나이가 된 것이고 지금보다 훨씬 이전인 그 시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성숙한 나이 17살 된 요셉이 내가 나이 많은 형들에게 밑보이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계속 나를 시기하고 내가 경계를 경계 대상이고 한데 형들에게 밑보이면 나한테 얼마나 많은 손해가 올 것이냐 하는 것 정도는 잘 알고 있을 나이에요 그래서 형들의 잘못을 모른 척하고 눈 감아주고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고 감추는 것이 나에게는 유익이다 이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굳이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한 이유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 잘못이 무엇인가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밝히지 않았지만 분명 양을 치는 형들이 아버지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을 하고 있었을 거다 이런 추정을 제가 해보는 거예요 혼자 양을 팔아먹었다든지 아니면 양을 어떻게 잘못하고 그것을 숨겼다든지 등등 아버지에게 손해를 끼치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잘못을 하면서도 그것을 감추려고 했다 그런데 그것을 요셉은 아버지에게 정직하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왜?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자식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을 눈 감아줄 수 없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내가 형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것이냐 그걸 각오했으니까 각오하고 아버지에게 정직하게 형들의 잘못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문제 많은 이 세상에서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배우는 첫 번째 삶의 방법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 정직한 것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사람들 간에 가족 안에서 내가 좀 손해를 볼 수 있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는 정직하도록 해야 한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는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어려움과 손해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축복하시고 형탱의 삶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 중심으로 사는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이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꿈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할 때 내 삶의 가치관이고 내 정체성을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라헬이 아이를 계속 낳지 못하다가 늦게서 자기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동생을 임신하게 되고 동생 베냐민을 출산하게 될 때 출산의 가정이 난산으로 갑니다 결국 아기를 낳고 어머니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일찍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 거예요 물론 다른 어머니들도 있지만 나를 낳아준 어머니는 아니야 그래서 형들에 비해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지만 요셉에게 정말 가장 삶에 큰 영향력이 된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셉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준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입니다 비전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붙들고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셉이 그 꿈을 꾸고 형들에게 그 이야기를 꿈 이야기를 했을 때 그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꿈 내용이 뭐냐면 두 가지 꿈이 모두가 다 형들이 자기에게 요셉에게 절하는 내용이에요 아니 형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분 좋겠습니까 요셉이 이쁘겠습니까 더 시기하고 더 미워한 거예요 그래도 요셉은 형들이 싫어할 그 이야기를 왜 가감없이 이야기했느냐 이게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바보 아니야? 굳이 그걸 왜 얘기를 해 속으로만 생각하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자랑하려고? 자랑하나 마나 꿈 이야기인데 정말로 성경 말씀해 보면 자 5절 말씀을 볼까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37장 5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어떻게 했어요? 미워하였더라 그렇잖아요 미워해 점점 더 미워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도요 아버지 야곱도 요셉이 말하는 꿈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꾸짖습니다 왜? 아버지가 듣기에도 그 꿈 이야기는 형들을 기분 나쁘게 하는 꿈이에요 그러니까 다시는 얘기하지 말아라 왜 요셉이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했을까? 제가 꼭 이 답이 왔나 보더라고요 바보 아니야 이거 정말? 왜 얘기했을까? 그렇지 않아도 미움을 받는데 그런데 딱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요셉의 마음으로 돌아가 보니까 요셉은요 이 꿈을 자랑하려고 형들에게 기를 죽이려고 과시하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꿈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형들에게 그 꿈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 꿈과 비전을 자 여기서 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말하는 일에 조금도 두려함도 없고 주저함도 없어요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올 것인가 이런 거 계산기 두들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과 비전이 요셉에게는 인간관계보다 자기에게 안전과 유익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 우선되어지는 것으로 그는 붙잡은 거예요 이게 요셉이 살아가는 방법이 남다른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요셉과 같은 자세와 배짱과 담대함과 확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근데 오늘 우리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뭐 하나만 하더라도 머릿속에 그 좋은 머리가 휭 하고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계산기 두들기잖아요 야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포하며 나가야 된다 이런 배짱과 자신감이 없어요 딱 하면 좀 더 나한테 이게 더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것만 시기수한단 말이에요 오늘 요셉을 통해 배우는 두 번째 삶의 자세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결과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믿고 순정했습니다 이게 요셉이 살았던 삶의 방법입니다 요셉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요셉은 아버지가 먼 곳에 나가서 양치는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라고 오라는 명을 받고 형들을 찾으러 많은 곳까지 갑니다 세계미라는 곳까지 가요 그런데 형들을 찾지 못해요 그 넓은 여러분 정말 한강에서 못 찾기 아니겠습니까? 서울에서 아무게 찾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물어 물어 물어서 결국은 형들을 찾아가서 안부를 물어요 안부를 확인해요 못 찾았으면 그냥 돌아가도 되는데 아버지의 명의였기 때문에 요셉은 끝까지 순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아버지의 뜻의 명령에 순정한 결과가 뭐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웅덩이에 던져버린 것이고 결국 애급 상인들에게 인신매매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명에 순정했는데 돌아온 것은 비극입니다 그리고 애급으로 꼴려가서는 애급의 친리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의 이 대목에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정확하게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읽어볼게요 상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집의 주인인 보디발도 눈으로 확인하고 보고 느꼈다는 이거 누가 그렇게 했냐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돌보신다는 것을 요셉도 느끼고 주변 사람도 알게 하신 거예요 요셉은 노예였지만 종의 신분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친위대장 보디바이 자기의 모든 집안일 재산을 요셉에게 다 맡겨서 관리하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보시고 그 집과 그리고 주인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이대로만 가면 좋은데 또 지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 잘 아는 보디바레 아내가 이 요셉의 용모가 준수하더라 미남이었더라 성경 그렇게 기록하거든요 자꾸 요셉 이 청년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 유혹이 끊어지질 않아요 반복돼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신임해졌던 주인 앞에 자기가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유혹을 거절합니다 멋진 요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뭡니까 참혹합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재수가 되는 감옥에 가고 재수가 되는 그런 결과가 찾아와요 참 지뢰투성이에요 문제투성이에요 하지만 요셉은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좋은 일이든 그 결과가 나쁜 일이든 이 대목에서 모든 사람들은 패닉 상태가 오는 거예요 왜 난 하는 일마다 이럴까 왜 나는 팔자가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이렇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뭔가 잘될만하면 똑같 거죠 잘될만하면 똑같 거죠 왜 이 모양일까 그런데 요셉은 그 결과가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그 요셉의 삶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삶의 태도와 방향이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요셉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주목할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나에게 좋은 것이든 나에게 나쁜 것이든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이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이 나에게 유익이 됐든 나쁜 결과든 모두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다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다 좋은 일이 생기든 성공하든 나쁜 일 생기든 실패하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다 그 일에 요셉은 순종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명예 순종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목에 기부수가 들어가서 우쭐하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았고요 내 삶이 잘못된다고 해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죄수의 신분으로 있는 동안에서도 그런 요셉을 간수장이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옥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요셉이 다 치리하고 다 요셉에게 맡겨버려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와서 결국은 그 일로 애급의 왕인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바로의 꿈도 해석하는 그런 기회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이 요셉은 애급의 바로왕 다음에 높은 직직인 우리로 말하면 국무총리죠 총리 대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풍년이 찾아왔을 때 그 풍년의 기회를 허비하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 7년의 대 가뭄을 잘 대비하죠 그래서 바로의 신임을 독차지하고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어요 그래도 그는 교만해지지 않았어요 그것을 내가 한 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모든 일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걸 배우시면 돼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요셉 정도는 아니라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모두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의 행하셨다 이거의 그 뜻에 하나님 행하시는 일에 왜요? 왜 그렇게 하시는데요? 라고 아니라 아멘 하며 그 일에 순정하는 모습 믿고 순정하시는 모습 그 모습이 나중에는 곡식을 얻기 위해서 찾아온 형들을 보고 요셉이 통곡하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통곡을 해요 가슴을 치면서 왜? 내가 예전에 형들에게 당했던 아픔과 상처 때문에 눈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참 묻혔으면 저렇게 통곡을 했을까 죽일 만큼 형들이 미웠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 눈물은 형들을 미워하는 눈물이 아니라 오늘의 이 자리를 위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그동안의 많은 일들을 나에게 펼치셨던 것이구나 그 일에 감동하고 그 일에 감사하면서 이 형들을 다시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동하는 눈물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 형들을 다 용서하고 형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해요 두려웠던 형들에게 형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는 당신들을 용서할 것도 없다 왜?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버지와 가족들을 흉년해서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을 다 애국 땅으로 이민 오게 해서 애국의 가장 풍요로운 땅인 고센 땅에 정착하게 해서 이후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큰 민족을 이루는 그 초속을 갖추는 일에 이 요셉이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요셉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시고 아 이것이 교과서기 같은 이게 정석이구나 이게 답이구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루하루 나아가실 때 요셉에게 주신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도 간증하고 찬송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